자 오늘의 양념이로는 레챔구이랑, 애호박전, 참치김치찌개, 편하게는 스팸구이라고 할게요. 사실은 뭐 레챔이 더 맛있더라구. 잘 먹을게요. 두께 삼겹살을 넣고 볶아주세요. 물에 잘 먹어요. 배고파 껍질이 남아있어요 자영이 조금 후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carne 오징어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청양고추 코코넛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매콤하고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초콜릿 일찍